자 이제 기둥코를 세우고 짧은뜨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사슬 기초코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떴구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하는 바늘 호수로 떠야 하기 때문에 7호 빼고 6호로 해보겠습니다 기둥코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사슬을 하나 더 뜨는 것을 기둥코 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바늘이 걸려 있는 곳은 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골이 바로 밑에 있는 얘가 바로 기둥코가 되겠어요 그쵸 기둥코 그리고 기둥코의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체인 이게 기초코의 마지막 다섯번째 사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짧은뜨기 라는 것을 시작을 할 거에요 짧은뜨기를 시작을 할 건데 짧은뜨기를 시작을 할 때 사슬의 어느 부분에 바늘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게 있어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리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아까 첫번째는 말씀드린대로 사슬의 뒷면에 보면 볼록볼록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산에다가 끼워서 첫번째 짧은뜨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쓸 경우에는 이 짧은뜨기의 마지막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사슬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사슬 모양의 여기에 가운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한 줄만 걸리게 짧은뜨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뜰 수는 있으나 단점이 뭐냐면 이 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가 조금 구멍이 많이 나서 밉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 보단 반코만 잡는 것 보다는 쉬우면서도 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사슬의 여기 반코와 함께 이렇게 뒷쌍까지 걸리게 바늘을 끼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기둥코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리 바로 밑에 있는데 기둥코 자 얘가 마지막 사슬 체인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짧은뜨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사슬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윗줄에다가 바늘을 넣는 건데 넣으면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바늘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뒷쌍에 있는 뒷쌍까지 이렇게 바늘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짧은뜨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체인의 두 줄이 위아래 있죠 아래쪽 줄로 밑으로 쑥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 바늘에 총 두 개의 고리가 걸려있어요 그때 이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두 개를 통과해주면 이게 바로 짧은뜨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쪽이죠 아래쪽으로 체인을 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지고 나와서 바늘에 두 개가 걸렸을 때 이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와서 통과 다시 아래쪽에 넣고 가지고 나와서 두 코가 됐을 때 통과 다시 아래쪽에 넣고요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가 됐을 때 새로운 실을 걸어서 통과 이제 마지막 코예요 아까 얘는 매듭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체인이 남아있어요 아래쪽으로 넣어서 가지고 나와서 두 코가 됐을 때 통과 이때 한번에 막 하려고 하면 구멍이 좀 작아지거나 실이 걸려서 막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목에 힘을 빼고 하시면 제일 편한데 초보자분들이 힘을 빼기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두 콜 한 번에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에 거 하나 빼고 뒤에 거 하나 빼고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서 떠 주시길 바라구요 지금 요렇게 1단 1단을 떠 놓은 형태예요 다음 단을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을 세우고 가야 돼요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이 계단 밟고 이렇게 와서 계단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기둥코를 기둥코가 아까 사슬이라고 했죠 사슬 하나 그냥 요렇게 떠 주시고요 자 우리가 계속 뜨개질 방향이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왼쪽으로 가는데 더 이상 뜰 공간이 없어요 그죠? 그래서 이 편물을 살짝 돌려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럼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? 헷갈리죠? 고리를 일단 빼고요 얘는 코가 아니니까 빼고요 이 고리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바로 기둥코였죠 우리가 기둥코 아까 떴잖아요 자 기둥코 바로 밑에 있는 얘 얘가 마지막 짧은뜨기 한 곳이에요 1단에서 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 코가 됐을 때 요렇게 이거 좀 안 예쁘게 되네요 다시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나와서 통과 이제 기초 사슬코에 떴을 때랑 다르기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넣으실 때 체인이 요렇게 두 개가 올라오게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구멍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통과 다시 다음 단 다음 코 요기 체인이 다 걸렸죠 요렇게 다시 넣어서 가지고 나와서 두 코가 됐을 때 빼주시고 마지막 코 이거를 잘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이야 다 뜬 거야 안 뜬 거야 해서 뜨다 보면 얘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요 코가 점점 줄어서 어떨 때는 코가 막 늘어나서 부채꼴이 되고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숙제를 내보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코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초코 5코 잡았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코 떴죠 그럼 얘는 떠야하는 코예요 그죠 항상 정확하게 뜨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코 넣어서 요렇게 하시면 지금 짧은뜨기로 사슬코 5코 를 기본으로 한 짧은뜨기 2단을 뜬 거예요 어려우셨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우신 짧은뜨기 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소품 만들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안 보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안 설명과 함께 같이 소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틈틈이 연습을 많이 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따라 하시기가 쉽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